자 바이프 50mm 갑니다 아 삼수엘이요? 네 히바리가 없어요 이게 맥시멈 뭘 말해 50mm한테 이게 휘청이처 하는거 봐 이게 원래 3셀 1300A 권장 배터리인데 지금 2200 넣거든요 근데도 뭐 잘 나네요 얘가 근데 자이로가 달려있어요 자이로 한번 켜볼게요 지금 헤딩모드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이로 끈거 끈게 나은데 끈게 나은거 같은데 왜 그래도 휘청휘청 하는구나 그리고 자이로 윈드거스트만 잡아주는 모드 아 또 그것만 뜰게 네 안키는게 낫겠다 그냥 겨우겨우 루프 루프를 한번 해보았어요 어 어려워 어 힘들어 어 힘들어 하하하하 아 역시 쪼마나니까 휘청휘청해요 그냥 자이로를 안키는게 나은거 같아요 그냥 자이로를 안키는게 나은거 같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퍼런 어 나쁘지 않네 랜딩합니다 랜딩합니다